안녕하세요 익산 서바이벌 빌딩입니다 게임 영상으로 돌아온 몰콘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밀팀식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CMA EMG T8 노베스케 N4 GBBR 모델입니다 미특수부대 데브그룹을 사용하며 300 AAC 블랙아웃탄을 사용하는 노베스케 N4 소총을 GBBR 라이플로 재현한 모델입니다 각인 등 요소들이 잘 재현되어 있으며 외형적으로 딱히 힘잡을 곳이 없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리거 박스에서 6각 드라이버로 트리거함 및 트리거 왕복거리를 조절할 수 있으며 커버업 조절도 긴 일자 드라이버만 있다면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포트마루이 MWS 소총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작동성이 원활한 모습을 보여주며 게임용 GBBR 라이플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날은 트레이서 및 소탁 SF M640V DF를 장착했으며 적들에게 눈뽕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대부분의 게임은 섬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총에 적응하기 위해 저돌적인 플레이보다는 조금은 템포를 늦춰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에이, do you need a light? 에이, do you need a light? 다담을 지 доступ한 적이 있습니다 후 Кто accomplished 핥 glow 아니, 슬아 켄성 제발 핥ived 어, 저거 저거 저거. 아, 팀이구나. 왔어? 왔어! 왔어! 대구가ㅋㅋ hum! 잠시만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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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간장 잘가오는 중 레드에요?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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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워 세쏘 봤어? 중인 오우 전사 전사 있어? 따라 어? 어디? 너? 아! 핏! 있어? 이거 한번 뒤로 덜었다 이거 뒤로 덜었다 이거 뒤로 덜었다 이거 됐어 됐어 천장영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시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